이제 모든 몇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요. 한국어, 일본어, 영어 이렇게 3개국을 할 수 있는데요. 다른 언어들도 어느정도 글잉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씩 해주세요. 일본어는 안녕하세요. 보고싶어요. 그리고 중국어, 중국어 할 수 있나봐요. 지금 아이지젤이 왔다가서. 읽어주시면 안돼요? 여기서 이제 뭐하니만. 없는데? 없는데요. 아 진짜요? 잘 보이는데. 어쨌든 한국어는 한국어 안녕하세요. 마이들 보고싶어요. 그리고 영어 hello I miss you guys, I miss you guys. 추가적으로 스테이버랑 불어 중에 하나 선택해주세요.